구토하고 횡단을 이스트에서 웨스트까지만 해 지금 얼마나 신기할까 걔가 어? 야 이런 세상도 있냐 이런거지 지금 아유 그냥 왜이렇게 바빠 이제 웨스트 쪽으로 가면 풍경이 바뀌겠지 나무가 그러면 좀 이제야 멀리 왔구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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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랩으로 포장도 잘했네 아유 아람쥐 저거였잖아 옛날에 이 뒤에 열면 뒤에 부엌이 있는거 그치 그치 그 색깔이 귀엽네 아유 귀엽다 저거 갖고 싶다 그치 그치 롱 오래간만 봤었는데 아 불난줄 알아네 탄수 배출 어쩌고 그러더니 왜 저렇게 태우고 그러는가요 시골이잖아. 실력이 안 돼. 너무 핵릭되는 거 아니야? 제일 편하다고. 자식아. 국토 횡단대하고. 노을. 이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찍은 거지. 눈이 아파 죽는 줄 알았지만. 아무 가나도 없으니까. 아무 있어야 돼 진짜. 이제 호흡을 편이야. 시력도 안 좋아질 거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장님이 운전한 건 똑같아서. 해가 정면에 있으니까. 자기도 안 보였지? 난 선글라스 끼고. 표지판 봐줘야 되니까 그냥 난리가 났었지. 눈 깔아봐 죽겠어 지금. 나 지금 중등감은 해가 보여. 나 지금 중등감은 해가 보여. 아. 세블리아크. 세블리아크. 뭐 스테이크. 폴벳시다. 옛날 폴벳. 옛날 폴벳. 나이티나이 주. 나이티나이 주. 참. 너 좀 봐라. 니꼬라스 좀 봐라. 응?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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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처음 봐지? 네. 서비스. 서비스. 컴퓨. 컴퓨. 네. 야 너가 봐. 그거 하나 할 줄 알아서. 니꼴. 서비스야? 아이고. 아휴. 환자. 감기 걸려가지고. 야 오늘은. 오늘은 자기가. 오늘은. 추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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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자고 이렇게. 응. 하나. 하나 더. 미안하니까. 13시간이 나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휴. 환장하겠다. 아휴. 참았어. 어젯밤에도 더 낑낑거리더라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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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가지고 만들었다. 어휴. 아휴. 몸이 떨지나서 뭐야. 하하하하하. 이야. 징그럽다. 징그럽다. 아휴. 이거랑. 봐봐. 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쪽에서 와야지. 아니. 아휴. 이게 다 코어가 너무 높아. 응. 그래야지 봐봐. 못 올라가. 아휴. 야 서비스. 계단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올라가요. 올라가. 아휴. 아휴. 아... 아기야 아기 야 이거 방 좀 봐라. 오성 부 호텔이야 아휴 호텔 거 베개하고 topl IT 아하하하 잠깐 기다려 봐봐 야 이만큼 장난 아니네 멋지다 여기는 넥사스에서 뉴멕시코 에리조나 지나고 베가스 아씨 아홉 개주네 우리가 운전하고 지나가는 게 조지아, 알라바마 테네시아, 알카사스 그 다음에 미시스피드 한 번 지났어 그렇지 그렇지 까먹어도 돼 틈새로 이렇게 미시스피드 살짝 지나갔어 조지아, 알라바마, 테네시아, 미시스피드 그 다음에 알카사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클라마가 알카사스가 아니야 우클라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텍사스 넓게 넓게 444에 쟤도 진짜 온다 444에 지금 트레일러에 버스 신고 가는데 전화번호가 444에 444에 한국사람 제일 싫어하는 슈퍼를 사자로 당하니 중국사람 좋아하네 사자가 명예로 사자로 하잖아 자식 하 하 눈이 뭐 이게 중앙선은 아니고 여기 오토밍이야 진짜요? 힌이 된거야 여기 지금 여기로 가라고 나오네 미쳤어 이거 왜 이러지 미쳤다니까 하이웨이가 깜짝이야 여기는 진짜 무서운 동네야 텍사스 버스 아 이거 피하고 싶어라 번호가 재수 없을까 간다 인천공항에 많이 봤어 이런거 아 가는데 마다 되게 많네 어 오 오 오 오 저게 지금 오 우와 저렇게 큰거였어 와 오 오 저게 엄청 크구나 야 저 모래먼지 봐 아 저게 소야 소똥냉사가 나와서 보니까 야 저거 엄청나 저거네 여태 필요해 자기야 야 소똥냉사에 소가 있어 먼지바람 통해서 저걸 다 담아두고 그러니 뮤직비디오 찍으면 딱 좋겠다 여기 응 컨칠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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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시 타면서 그냥 에휴 소똥냄새 진짜 냄새 되게 나빠서 야 저 프로펠러가 풍력발전인가 멋있는가 진짜 장난 아니다 저거 다야 동네가 다야 저거야 전기값을 안내겠다 저거 다해줄 것 같아 전기값 안내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저거 닦아야 되는거 아니잖아요 뭐랄까? 프로펠러 하나만 한 백미터는 되는거 같아 일러글러 이러면서 저거 치다 Owende 하얀색의 것들 하얀색의 모습 어 좀 더 뭐 그런 들어가 들어가 들어 거 떠 급듣게 야 이런 생각 됐어 1 왜 뭐 참 아파 콧물 나가지고 개가 왜 적어있잖아 그 좀 일 STUDY 이름 뭐였지? 늑다같이 생긴게? 젊은 시뻘? 허스키! 허스키에 어떤 아저씨가 데리고 있는데 예쁘더라고. 말도 잘 듣고. 넌 왜 거기 있는건데? 니 먹은거 안에서 우리 먹을거야. 너무 더워다. 꼽수머리새끼 내가 화장실 나고 코너터 보더니 나 보더니 그러니까 생각 못한다. 아까 화장실에서도 백인 여자애가 깜짝 놀라서 나를 보더니 아니 아직도 도겸사랑 처음 본 사람이 있네. 안치. 실제로. 실제로. 맛있겠다. 내가 내꺼 펴야지. 여기 비디오 켜놨으니까. 얘기해가지고 좀 더 멋있게 얘기했잖아. 진짜 신기했다니까. 너무 좋아해. 동물. 응? 응. 살다 살다. 동양사람도 뭐냐 하는거 아니야. 응? 맞아. 실물영접. 응. 우리도 어렸을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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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네브라스컴 이런데. 뉴멕시코 이런데. 상수는 안살어. 거의. 안살고. 응. 부터 횡단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응. 여기 들리는 사람도 확률이 작겠지. 여긴 없지 거의. 동양사람은. 맛있다. 누가 2위로 지나가려고 했어. 빵 부드러워졌다. 빵도 맛있고. 홀수소스도 맛있고. 어저께 너무 뻑뻑했어. 응. 바람만 별나게 본거야. 이 바람 사이에 저 나무가. 완전히 지역이 바뀌어버리네 여기서. 저 나무가 있는게 참 중요하다. 뉴멕시코로 가기 때문에 이런거야 지금 우리가. 텍사스가 아까 짧았어. 뉴멕시코야 거의. 들어왔을지도 몰라. 우리 기억이 안날거야. 다 그럴거 같아. 여기 계시면. 우와. 이 차 좀 봐. 나름 멋있네. 그렇지. 뭐 브랜키는 뭐지 많지만. 저기 운동장 만들면 뭐야. 축구장 하나 나오겠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낮지만.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냥 저기. 어디야 그. 브랜키는 할리 데미스님이라고. 손철이 자전거 내는거야. 저거. 맞아. 어? 그냥 뉴멕시코. 여기 또 뉴멕시코. 써있을거야. welcome to 뉴멕시코. 써있을거야. 왠지 멕시코에 온 기분인데. 반갑다 러스. 알비다. 다행히. 알비가 낫다. 알비야? 어. 알비야. 아. 맛있는. 아. 야을비가 이게 소쪽에 있네. 아. 여기가 원래 저. 북쪽인데. 모르시오. 아. 보고도 모르시오. 하는거 같은데. 아. 보고도 모르시오. 보고도 모르시오. 하는거 같은데. 아. 보고도 모르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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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a. 아. 등장했다 침友인 덧주시 지mentation. 아아. 유치fund부. 아아 esquer다 아까부터 보여 버려 가스갖을 자 вход tres. 전해드립니다 카토리에서 나가, 카토리에서 나가. 너무 바꿔준 줄 알았어 빨리 지나가야 돼 90분만 이랬어 옛날에는 저기 아무도 잘했지 여기는 아무리 심어서 기억력이 좋다 적게 생겼었어 나 어렸을때는 귀찮은 말이야 귀찮은 말이야 서보신으로 불안한거 같아 컨테이너가? 몰라 컨테이너는 해 근데 섰어 가고 있는건지도 몰라 천천히 가잖아 100만정원이라도 저거 스톱마운티보다 클걸? 당연하지 멀어서 그렇지 귀여워 컨테이너를 이중으로 싣고 지금 몇 칸짜리야 저거 조금만 앞에 뒤에서 저렇게 많이 걸어 기차길 한번 기차 지나가면 저거 못 지나가고 30프로 서 있어야 되겠다 동물들 엄마 자손 지나가는데 아기 자손으로 야 진짜 길다 뭐야 아주 멀었어 아니 그게 하나가 저렇게 끌어? 앞에 대가리 하나가? 말도 안돼 멋진데 나 어렸을때 기차를 봤어도 이렇게 긴걸 처음 봤다 되게 느리게 가는걸까요 우리가 반대로 가니까 빠르게 느껴지는거지 아 중간에 또 있네 여기 엔진이 아니다 아니다 집이야 아 엔진이 있네 그러겠지 야 나 이렇게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긴 차는 처음 본다 태어난 언 리미티드 맞아 끝이 뭐야 언 리미티드 기차야 야 야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래 야 기차 운전이 낫겠다 기차 트럭보다 거의 그 브렉용옥식으로 거의 그급이야 오 레탑 마운틴인가 보기도 뭐 아니지 아 신기하네 저렇게 그냥 칼로 자른 것처럼 어떻게 딱 저렇게 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어 아 아 스톰어 마운틴이면서 수만 개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깜짝거래라 마치 차 움직인거 어 아 저기 기차 봐 기차다 진짜 기차 아까 본지가 지금 한참 지난데 야 저게 혼자 딱 빨간 사람 있는거 봐 어 어 어 오 봐라 깍잡아 여기다 이 차 어 진짜야 차가 훅 깜짝거랬어 나도 욕으로 가잖아 차가 어 그래가지고 큰 트럭들이 막 흔들리나봐 어 어 제가 또 알아서 막 이렇게 미친놈이야 이거 내꺼 새끼 어 아니 바람비가 갑자기 갑자기 막 지금 어때요 이거 봐 이 차는 사로 나왔어 멀쎄리스 깜짝 놀랐네 그냥 바람이 바람스러워 확 나면서 우리 차가 흔들려 이것도 높으니까 얘도 납작하잖아 네 그래도 얘도 힘이 없어서 흔들릴거야 멀쎄리스야 썩어드 준치야 저 산 높이라고 응서장에서 빨간머래 갔다 거둔거 저거 자행으로 만든거겠지 당연하지 뭐 갖다 흙을 갖다 저기 부어놓은거 아니겠지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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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기차가 아 벨레 쪽에 가는 물건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가봐 동부에서 그쪽으로 그냥 서부로 가면 이리로 가야지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거잖아 기차가 이리로 가는거 아니야? 지금 이쪽으로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거 아냐? 아닌거 같은데 계속 이리로 가던데 그래? 가고있다 자기야 이거 자기만의 말이야 움직이는데 이리로 가는거야 우리가 빨리 가니까 그렇지 응 그러네 주의도 안좋아 비끼려 뭐야 아니야 반대로 가고 있는거야 동부로 가보는거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거야 그래? 헤헤헤 헷헤 이걸냐? 어 차 진짜 표놔네 아이구 어떻게 하면 좋니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작살나 버렸네 이거 꼭 저거 같지 않아? 후네스시 그 왜? 접시에다가 컨테이너 하나씩 실고 마지막 빨간게는 투랑가보다 회전초밥 진짜야 문이도 있고 저거 내 끝에는 이번에 석탄 떼고 가는 기차 같았고 연기나는거 봐 디젤 같아 아주 오래됐겠다 유리어 퍼시픽 제일 큰 회사잖아 멋있다 멋있어 기차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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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야 내가 좋아하는거 안오래 기차같아 기차 기차같아 그래서 성공 좀 하자 시간대서 회가 승도로 비하잖아 렌즈카를 끓여가지고 Sure 지금 카메라로 찍어보라고 했더니 얼굴이 따로 안나와 아까도 비도 안나오더라 그러니까 컴보러블 머스탠 같은 걸 내면 타니까 또 렛츠카 해가지고 딱 뚜껑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해내면 진짜 한 감히 일상 나온거지 응 엄청 먼데 하는거잖아 맞아 멀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이 사모타는 레스토어 에리야 레스토어 에리어야 무슨 홈레스들 사는 몰라 처음 봤어 이런 데는 또 오 피크닉 테이블이 다 있네 이게 화장실 건물 아니야 이거 어 이거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잠깐 파킹해 놓고 자기가 먼저 가 신기해 와 동네가 오래된 간판하고 이거 와 이게 산 보이는 것 같아 산 돼지 저렇게 그냥 산 오 그 저것도 엄청나게 강산일꺼야 가보면 여기서부터 커 보여요 설악산만큼은 되는거 보인다 지금 엔진이 아무도 안하고 가는거야 그냥 훌륭하는거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많이 내려가 야 엄청 높은게 있었나봐 우리 내려가면 산에서 내려오는거야 지금 어? 우선은 그렇지? 엄청 높은 산이야 그만갑니다 이제 그만 아기야 다리 위에 가짜가짜 나와 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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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원의 그림같은 집을 짓고 나 이거 진짜 저기 왜 그 뭐지 그? 초원의 집 영화 이름 배경 아냐 그지? 올라가 보고 싶어요 내 아내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지겹지 노래 낼 수 밖에 최고다 그래? 누가 보라 그래? 야 좋다 야구를 해질 때 생겨가지고 어? 신기하나 신기해 마을이야? 저거 마을들어 아 여기 길 딱 타놓고 다닐거야 아 일부러 조경사업 해놓은거 같잖아 요새 큰거는 굴러떨어지게 생겼네 저거는 어디서 날까? 그냥 빗물 봤나? 아 I don't think so 저거 어떻게 비가 이렇게 환영해서 광우량이야 어 이 새끼야 거기서나 들어가자 갑자기 야 왜 나한테 와 자꾸 아 진짜 이 새끼야 장난감치 진짜 빗자 있잖아 아이씨 아이씨 웃긴다 오른쪽에 저기 뭐가 하나 뒤집어진거 같아 진짜? 세마이처럼 완전히 두집어졌잖아. 땀이 났어. 야 바람, 내려진다고 막을 뻔했어. 바람이 이정도면 왜 안누먹을까. 야, 안타는 것 같아. 이 온트럭도 좋아했는데, 아, 이 온트럭이 가질러 온 거구나. 이 온트럭이 가질러 온 거구나. 응, 자동차 갔어. 65일인데 빨리 안쎄어. 여기 무슨 레스트 하겠냐, 여기 무서워서. 어? 저 위에 무슨 조각이 있어. 나 진짠 줄 알았어. 레스트 이쪽이래. 레스트 이쪽이야. 한번 가? 신기합니다. 이 바위가 완전히 여기. 방금대에 뜨거워야 돼. 에이소나 들어와서 조금. 오, 바람봐. 오, 바람봐. 오. 저기인가 봐. 그렇죠. 거치지 않아도 더 떨어져어. 아, ik, 옐리아. 아, 이리아. 옐리아, 이리아. 옐리아, 옐리아. 그런게. 아디라. 아침에 오는 차에서 온통을 주문해. 진짜 나무야. 여기 소나무도 있어. 진짜 나무가. 어. 그러니까. 꼬리아 바위 있는 쪽으로 가보자. 다행히 나랑 사진 한 장만 찍게. 아 무서워. 그러니까. 독 있는 뱀도 있고요. 야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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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더라. 어. 나무도 참 활발하게 생겼다. 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런 게. 이런 게. 그러니까. 아. 멋집니다. 어쨌든. 잘 살아요. 여기가. 아. 어떡해. 근데 막 뭐가 죽어. 맞아. 눈에 계속 흙이 들어가.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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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씨 바위가 신기하게 생기긴 했다. 어. 좋아. 해먹고. 어. 덩어리가 하나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스토머지 뭐. 한국 밤에는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어? 진흙으로 만든 것처럼 딱. 야 이쪽에서 보면 더 멋있네. LG 러브의 whirlwind 24화의 votes out. 아우에이익. 야이레.츰 FE2의 single. 백성 elect. 엠이레. 너는 또 뭐냐. 저희 또라이 맞네. Regarding Border Robin.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들어주지. 저 새끼가 얄미게 생각한거지 정면에서 애가 또 뜨시는군요 길을 찾으면서 하려니까 진짜 미친들어서 이렇게 정면에 해를 보고 어떻게 운전을 하냐 돌아버린다 진짜 나처럼 그래 방법이 없잖아 내려간다 새끼 뭔가 찾는데 딴 데봐 안되겠다 옆에 어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응 지금 잘 앉았어 레오 자리에 앉아서 레오는 독도 자리에 앉아 쿠션은 눈치가 들어있는거 쿠션 왔네 쿠션 안에 들어가있어 어떻게 들어가지 아니 어떻게 최대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 엉덩이 안빠지겠다 구름 멋있다 지금 태양이 위에 있는거야 여기 누웠어요 누웠어요? 다리에 벌써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두드리 10월에 또 이런 가스 스테이션이 있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 추워라 오 추워 오 추워 오 추워 오 추워 오 추워 일로 올라가야 되나 일로 빠져나가야 되나 여기는 별천지네 어? 지금까지 지나온다나 사막에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